안녕하십니까 모아커팅 김상경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장비는 일본 아마다 에서 생산된 비플러스 357 기종 입니다. 비플러스 357은 유압식 클러치를 이용한 유압 번징기 입니다. 전체적으로 96년식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사용되고 있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비플러스 357은 48 작업이 한 번에 가능하고 58개 공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형이 회전되는 오토 인덱스는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압 시스템에 쿨링 이라든지 이런 부분 당연히 들어가 있구요. 단 금형과 소프트웨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본에서 중고 번징기 절곡기를 수입해서 판매 및 서비스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다른 장비로는 지금 국내에 갖고 있는 장비들이 절곡기와 번징기 등등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아 커팅에서는 중국 칼과 레이저의 5대 메이커 안에 드는 리드 레이저의 고출력 레이저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유압류를 한 방울도 쓰지 않는 EKO 서버 절곡기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금 공장에 꼭 필요한 장비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절단 전문가 김상경에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